당신이시여, 이렇게 되고나서야 저는. 나 이주랑 헤어질게, 그리고 너한테 가고싶어. 깨저리게 제 삶을 후회합니다.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. 이주야, 다음 생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마. 어머니만 있으면 듣는 게 좋겠죠? 결혼,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? 당신이 궁금해졌어. 한이주란 사람, 지금 확인해봐도 되나? 저 도곡을 이렇게 만든 사람, 어떤 여자인지 궁금한데? 일단, 이쁜 얼굴이. 그의 입양하라며? 우리 도곡이 사랑하니? 내 모든 걸 걸고. 너 돌았어?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